저 파밍 그만하고 싶은데? 내 총을 못 찾았어요. 나오고 있습니다. 어? 잠깐만. 진진이 혼자 설 수 있어요? 안녕하세요. 아, 오도바이예요. 그러면 제가 저 오도바이를 받을게요. M4. 과연 지수 씨의 운전 실력? 어, 어렵네요. 잠깐만요. 후진, 후진. 지금이라도 내리시는 게 어떠세요, 형님? 아니야, 말할 수 있어. 저 앞에 차있다, 차있다, 차있다. 근데 진짜 웃긴 건 내가 혼자 다닌다는 거야. 난 아직 배가 고프다. 어, 지수 씨, 난 아직 배가 고프다, 과연? 여러분! 그림자가 보여요! 오히려 좋아! 아, 나도 죽을 것 같아! 잠깐만, 잠깐만, 차 소리 들리는데? 네, 앞에 사람 있다니까요. 안녕!